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국제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응원이 퍼지고 있으면서 점차 러시아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각국 대사관들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엔 회의 연설에 잇따라 자리를 뜨는 이른바 퇴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인데, AFP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예측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부 유럽 나라가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의 모습이 화상에 등장하자 회의장은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갑자기 외교관들이 등을 돌려 우르르 현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퇴장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예브 헨니이야 필리펜코 주 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였습니다. 그는 회의장 밖에서 대형 국기를 던 채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놀라운 지지를 보여준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동참한 주 제네바 프랑스 대사는 모든 침공은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이사회가 이번 시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 침공에 대한 긴급회의를 오는 3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회의가 열린 것을 보면 화상회의에 대기하고 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외교관들이 러시아 외모 장관이 나타나자 이렇게 우르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을 돌려서 전부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러시아에 무장도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러시아가 학교, 민간시설, 아파트까지 마구 포격을 해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푸틴이 얼마나 마음속에 초조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거세게 저항하고 반발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견디고 버티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푸틴은 지금 멘붕된 상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아주 큰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루브라가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고 러시아 안에서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은행마다 긴 장사진 줄을 쓰고 있고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공한 푸틴이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에 지금은 아주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와 달리 한 시간 전에 유엔 군축회의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화상연설을 시작하자 외교관들이 줄지 회상을 벗어났고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모여서 손뼉을 친 것인데 군축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긴 침묵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라브로프 장관의 연설을 들은 외교관은 예멘, 베네수엘라, 시리아, 튜니지 등의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인을 보고 뭔가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진짜 위험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안보를 강화할 수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억지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과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 범죄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전 세계적 위협이라고 하면서 대응 역시 전 세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집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 하는 편말을 들고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럽이, EU가 그동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빠져나가겠다는 나라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번 사태로 EU가 똘똘 뭉치고 있고 특히 중립국인 스위시와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까지 국시를 깨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 대체에 동참을 하고 있다. 지금 푸틴과 러시아의 총리, 외모 장관을 포함해서 EU 제재 명단에 오른 367명의 자산을 즉시 종결하고 러시아의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 연공을 폐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기업과 개인 자산은 약 우리 돈으로 13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격한 은행 비밀법이 시행 중인 스위스는 러시아 정치인과 재벌의 가장 큰 현금 보관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도 직업 동결,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직업 위에 동결.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법상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는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해운국도 아닌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만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의 러시아 제재의 불참 의사를 밝혀왔는데 전날 수도 배렐에서 2만여 명이 러시아를 교탄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EU와 뜻을 같이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올해는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을 고수해온 스웨덴, 핀란도도 군사무기 지원에 동참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달 27일 전투식량과 장갑차, 대전차 로켓 등을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폴리옹 전쟁을 끝으로 지난 19세기였죠. 군사동맹에 가입하거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위대니 1, 2차 세계대전은 물론 미소 냉전 시기에도 어느 진영에도 편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것입니다. 1939년 당시 소련의 핀란드 침공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대로 보면 각 나라마다 얼마나 지금 러시아에 분노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독일도 연방정부에 이어서 주요 기업까지 러시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트럭 제조업체인 독일의 다임너 트럭은 러시아의 트럭 제조사 카마와의 협력관계를 전면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협력업체에 있는데 독일 국영항공사인 루프트 한자는 러시아 항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광기업인 트윈은 러시아 상트페트르 브루그 노선을 중단하고 패키지 상품 판매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더 많은 기업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독일 언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많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전혀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푸틴이 아예 유럽의 통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독일의 다시 군사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어줬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것이 예상치 않은 다른 분야에서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조치가 취합으로 해서 푸틴의 운명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푸틴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